안녕하세요. 원료반 싹쓸입니다. 오늘은 1932년에 일어났던 이봉창 의사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의 쇼와 천왕을 죽이려고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932년 1월이면 그 전에 1931년에 일본이 세력을 팽창해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집어먹죠. 만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1937년에는 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또 중국을 다 집어먹죠. 일본이 세력이 한참 만주에서 팽창하던 때 우리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 독립운동을 한 것 중에서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금도 잘 안 모이고 그다음에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자금도 안 모이고 협조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승만하고 대립도 하면서 독립운동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조선의 독립운동이 지지부진해지자 김구 선생님이 주도를 하시고 젊은 이봉창 의사가 자진을 해서 내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1932년 1월 일본이 세력이 한참 커지는 그 와중에 일본의 천왕인 쇼와를 죽이려고 폭탄을 투척을 하죠. 그러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이게 언론을 타고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외국에서도 조선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원도 나오고 이렇게 계기가 된 사건이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도쿄 교회에서 열명직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이토 천왕을 겨냥을 해서 도쿄 경시청 부근에서 수류탄을 한 개를 던지게 되겠습니다. 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때 돌아가는 행렬 중에 마차가 여러 개의 마차였지만 수류탄이 두 번째 마차에 명중을 했지만 천왕은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어서 무사하게 천왕은 죽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0년부터 1932년 이 의거가 일어날 때까지 32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32살에 목숨을 바치신 거죠. 1915년에 15살 때 경성부,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부의 중류층, 중간 정도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행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상점 점원으로 15살 때부터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1918년에 18살 때는 철도청, 이때는 이미 조선이 일본의 한일합방원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죠. 일본 세상이죠. 그런데 18살 때 철도청의 전습공으로 일을 하다가 1925년에 25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상점 점원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살게 되겠습니다. 1926년 26살 때 오사카 가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1927년 27살 때 일본에서 구두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젊은 20대 후반에 일본에서 막노동이라든가 어렵게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1931년 31살 때 중국으로 건너러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장수성 상하이에 가서 거기 임시정부도 있고 한인 거류민단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32살에 귀중한 목숨을 바치신 이봉창 의사를 기리면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해석인 거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과학이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립을 해야만 합니다. 관점을 달리 하면 다르게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